나는 포스코 퓨처엠의 에너지 소재 해외 마케팅 그룹 대리이다. 오늘은 금요일, 내가 퓨라이디이라고 부르는 날. 시간은 7시 53분. 7분 남기고 세이브. 나이스. 행복한 프라이데이. 수빈씨, 테스X 측이랑 미티권 서류 다 준비되셨어요? 당연하죠. 아무래도 저희 포스코 퓨처엠이 초율료로 뻗어나갈 배터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더라고요. 이번에 테스X 측에서 요구한 조건에 맞춘 하이네킬 단결정 NCMA 샘플인데요. MP 레이셔랑 사이클 퍼포먼스랑 용량 조건을 맞췄는데 생산 단가는 조금 더 협의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오늘 하와이 가잖아요. 거북이들 보러 가요. 재밌겠죠? 아, 네. 저는 방콕 가요. 저의 시간 겹치지 않게 해요. 공항에서까지 직장 동료 보면 기분 안 좋아지니까. 그쵸. 아무래도. 오늘 12시 퇴근이라 출구까지 5시간 정도 남았네요. 포스코 퓨처엠은 자유롭게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30분 또는 1시간씩 일을 더해서 금요일에 그 시간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방식이다. 퓨라이 데이에는 일찍 퇴근한 만큼 여행, 취미생활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차영님, 저희 회 갈 시간이에요. 아, 네. 퓨라이 데이에는 일찍 퇴근할 수 있는 방식이다. 퓨라이 데이에는 일찍 퇴근할 수 있는 방식이다. 퓨라이 데이에는 일찍 퇴근할 수 있는 방식이다. 미국 사람이잖아요. 아, 혹시 모르니까. 근데 이거 로딩 중인 건가요? 계속 끊기는데. 접속이 잘 안 돼서 멈췄나 봐요. 아무래도 줌 접속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미소진에 한 번 건의해야겠는데요.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포스코 퓨처엠의 사내 소통 채널 미소진에는 닉네임으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자유 게시판이 있어서 자신이 가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개진하고 회사에 바라는 점도 상시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프라이 데이에 퇴근 시간. 역시 퓨처엠에 오길 잘했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